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기초 영단어 수업하는 날이고요. 몸 상태를 말하는 영단어 10개 준비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표현들 배울 거고요. 모두 다 형용사니까요. 쓰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예요. 괜찮은 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fine 이렇게 읽으시는 단어인데 주의하실 점은 fine, F 소리 내셔야지 P 소리 내셔가지고 fine, fine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시면 fine 이 단어는 소나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뜻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fine, fine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F 소리 내는 방법은요. 약간 아랫입술을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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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걸 좀 연습하시면 쉽게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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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단어 두 번 읽어 볼게요. fine, 한 번 더요. fine, 예, 예문은요. I am fine. 나는 괜찮아요. 라는 얘기인데 이런 예문은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 괜찮아요. 이런 의미로 I am fin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몸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졸린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앞에 보면 s, l, e, e, p, sleep, 잠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 잠 이란 단어에다가 y를 붙이면 형용사 꼴이 됩니다. 그래서 졸린이란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저랑 같이 두 번 읽어 볼게요. sleepy 한 번 더요. sleepy 네, 잘하셨고요. 예문 보면 I'm not sleepy. 나는 졸리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낫이 없다면 I am sleepy.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 졸려요. 라는 얘기고요. 낫을 붙여서 슬리피 앞에다가 낫을 붙여서 낫 슬리피 하면 졸리지 않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I'm not sleepy. 이러면 나 졸리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도 저랑 같이 한 번 두 번 읽어 볼게요. I'm not sleepy. 슬리피. 한 번 더요. I'm not sleepy. 네, 잘하셨고요. 바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배고픈. 이 단어는요. 그냥 hungry 하시면 돼요. 헝까지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까지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루이. 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헝그리. 헝그리. 여기가 좀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리 라기보다는 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루에다가 이 발음을 묻혀서 헝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영어소리에 가깝고요. 알 소리는 약간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약간 발음을 굴려서 그러면 저랑 같이 두 번 읽어 볼게요. 헝그리. 헝그리.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문은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하고 형용사를 얘기하면요. 넌 이런 상태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고픈 상태. 너 배고프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예문 두 번 읽어 볼게요. Are you hungry? 한 번 더요. Are you hungry?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표현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목마른 이란 단어인데 발음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랑 부분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THIR 여기를요. THIR 하시면 되는데 TH는요. 혀를 내밀었다가 집어넣으시면서 빠르게 집어넣으시면서 위니를 살짝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HIR 이렇게 내시면 돼요. THI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는 소리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Y는 T T T 하시면 되니까 순서대로 해보면 THIR T THIR S T 연결 발음으로 THIRSTY THIRSTY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두 번 한번 들려 드릴게요. T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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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T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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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으면 저랑 두 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T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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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T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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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고요. 예문 보면 I am thirsty 나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난 목말라요. 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 전에 봤던 헝글이랑요. 목마른 이런 단어는 해외에 나갔을 때 뭐 그럴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내가 뭐 길을 잃었거나 이렇게 홀로 떨어졌을 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거 밥은 좀 참을 수 있어도 물은 참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예문 두 번 읽어볼게요. I am thirsty I am thirsty 한 번 더요. I am thirsty I am thirsty 네. 잘 하셨고요. 다섯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배부른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찬이에요. 그래서 나의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볼 이란 단어는 가득 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나 F 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니로 아래니스를 물었다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 으 유는 우 그 다음에 엘은 으 으 그래서 풀 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풀 풀 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 읽고 여러분 두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 한 번 더요. 풀 네. 잘 하셨고요. 예문 보면 I'm not full 나 아직 배부르지 않아요. 더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역시나 낫을 빼면 I am full 나는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못 먹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문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I am not full 한 번 더요. I'm not full 네. 잘 하셨고요. 여섯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건강한 이란 뜻인데 여기도 앞에 H-E-A-L-T-H 까지는 health health 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국말로 health health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alth 는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sleep 이라는 잠에다 잠이라는 명사 뒤에 while을 붙여서 잠이 오는 예를 들면 졸린 이렇게 영어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ealth 라는 그런 명사 앞에 명사 뒤에 while을 붙여서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를 만든 꼴이고요. 그래서 단어 두 개 가져가실 수 있어요. while을 떼면 health 건강이고요. while을 붙이면 건강한 이란 뜻이 되고요. 제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국어로는 헬스 헬스 이러는데 영어에서는 health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음을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제가 지금 버벅거리는 거고요. 음 저랑 같이 두 번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먼저 health 부터 부분적으로 읽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h-e-a-l 여기 잡아서 hell hell 하시면 되고 th는 health health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해서 health heal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건강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건강한 이니까 healthy healthy 하시는 거예요. healthy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안 되셔도 일단은 따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한번 두 번 읽어볼게요. healthy 다시 한번 더요. healthy 네 되셨고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I am healthy 다시 한번 더요. I am healthy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단어는 아픈 이란 단어고요. S-I-C-K sick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약간 뒤에 K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크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sick 가 아니고요. sick sick 이렇게 약간의 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 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sick sick 다시 한번 더요. sick sick 예 잘하셨고요. 예문 읽어볼게요. I am not sick 다시 한번 더요. I am not sick sick 예 나는 안 아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단어로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병든이란 뜻이고요. sick은 그냥 단순히 아픈 거고 이 단어는 조금 많이 아픈 거예요. 더 아프다고 sick보다 조금 더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발음하시냐면요. ill ill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은 아닌데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한국어엔 없는 발음이라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좀 많이 들려 드릴게요.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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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 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L 발음 바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ill i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두 번 발음해 볼게요. ill ill 한 번 더요. ill 네 잘하셨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ill 그는 병 들었어요. 그는 꽤 많이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 같이 예문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he is ill is ill 한 번 더요. he is ill he is ill 네 잘하셨고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곤한 이란 단어고요. tir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tired 그러면 이어서 tired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tired 다시 한 번 더요. tired 네 피곤한 이란 뜻이에요. 좀 아 나 피곤해 할 때 쓰는 얘기고요. 예문 보면 I am tired 나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읽어 볼게요. I am tired I am tired 한 번 더요. I am tired 네 잘하셨고요.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이 단어도요. 조금 전에 본 tired랑 같은 맥락인데 더 많이 지친 거예요. 더 많이 기진맥진하고 기진맥진하고 정말 많이 지친 거죠. tired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단어는요. 생긴 모양복구 읽으려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이그저스티드 한글 들어오셨어요. 이그저스티드 여섯 글자 근데 이그저스티드 하시기보다는 약간 억양을 보여드리면 이그저스티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그저스티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운 거는 이 글자를 보고 이 소리랑 자꾸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냥 이 단어 생긴 거 보시고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드 넌 이그저스티드야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초보 시절에 짜맞추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저도 그냥 이 방법을 썼거든요. 너는 그냥 이그저스티드 그냥 바로 외워버리시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외워지냐면요.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잊어버리시다가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또 한 번 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이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외운 게 아닌데 그냥 외운 게 되더라고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 단어 저랑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드 한 번 더요.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드 아 나 완전히 지쳤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엠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드 한 번 더요. 아이엠 이그저스티드 이그저스티드 네 정말 잘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됐고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요.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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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